아 자꾸 이 씨.. 아 이 씨X야! 아 허이가 없네. 아 저기 밑에 있으면 죽는구나. 자 여기서 한 번 죽어봤죠? 여기서 한 번.. 아니 아니 앞으로 안 갔네.. 여기서 한 번.. 아니 앞으로 안 가는데 저기.. 판정이 굉장히 후..후하네 이런.. 어 이거 내려..내려 찍는.. 아 내려 찍네. 내려 찍는 건 나 처음 봤는데.. 야 이 씨X야. 야 이 씨X야. 야 왜 안 굴러? 얘 굴러.. 굴러야 되는데 얘 원래? 야 왜 안 굴러지? 야 굴러 인마! 왜 안 굴러죠? 아 멀리 있어야 구르네요. 멀리.. 어 근데.. 허짱! 아.. 저게 굉장히 빨리 내려오네. 아 짜증나네. 아니 왜 여길 보고 있.. 아.. 아.. 으?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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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야야야야야 꺼져 꺼져 아씨 뭐야 아니 위... 저 시체가... 치채한테도 대비시가 있네? 이거 이거 점점 점점 약간 왼쪽으로 오네 시키ерм트 아냐아냐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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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어 무랄젤리 체력 6 오 지금 체력 3에서 6이 됐어요 좀 두 대 맞았는데 아 7이 됐어 이 정도면 개이득이에요 쌉이득 쌉이득 보통 이득이 아냐 개이득이에요 거기다가 폭탄까지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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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가 비밀상점까지 이렇게 이득일 수가 없는데 너무 이득인데 이거 너무 운수가 좋은데 흤 하핰 cık 콩 으하핰 으흐흐엑 오흥 오흥 네 샷건 네탯워엌 고인물들이 이거 타면서 그냥 띡띡띡띡 하면서 그냥 지나가거든요 아 아이씨 개 간지나게 그냥 여기서 띡 하고 그냥 띡 개 간지나게 띡 하고 띡 띡 띡 띡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주곤참하 아아're 아 bị way 툭 아 그거 그냥 들어가면 어떡하니 그거 깨고 가야지 멍청아 열심히 가져와놓고 okay 너派 불렀거 이거? 먹고 먹고 좋아였스 오늘 먹은 보람이 있었죠?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걸 왜 자꾸 몇 쳐 맞는 거야 저게? 어아악 미치! 죽어라 너 좀 그만 죽어 엄마 으아악 쟤 왜 이렇게 안 죽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쟤를 죽일 수 있을 것인가 돈에 눈이 멀어 아니 왜 으으으으으으으읜 이런거 아닌데 아니 헷갈려 키가 자꾸 헷갈려 폭탄을 쓰려고 했는데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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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란히 나란히 그게 거기에 겁나가네 허어 마이 아리갓토네 아 미친 목장 목장이 나왔어 좋았어 괜찮아 정신만 똑바로 쳐주면 할 수 있어 오히려 파밍 많이 할 수 있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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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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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 운이 좋다고 했어 그지 같은게 어쩐지 상자를 많이 준다 준다 했어 어쩐지 저건 피해서 가라고 벌써 기분 좋아졌어 벌써 기분 좋아졌어 벌써 기분 아 아 미친 제발 아 그냥 그냥 땅인 줄 알았어 진짜 두더지 진짜 죽여버려 진짜 와 두더지 진짜 죽여버려 진짜 와